경주시와 한국여자야구연맹은 오늘부터 31일까지 주말 4일 동안 경주 베이스볼파크장에서 제3회 선덕여왕배 전국야구대회를 개최합니다. 이번 대회에는 작년 대회 리그별 우승팀 서울 리얼디아몬즈와 경주 마이티 등 전국 여자야구단 33팀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두 개 리그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경주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야구장 마운드와 덕아웃 등 시설을 보완했고 참가 선수들을 위해 동궁원과 동궁, 월지 등 주요 관광지 할인 정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